오늘 뉴스 브리핑 제가 한 두 가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역시 윤석열 정권은 친일 앞잡이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전세계 그것도. 기시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전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나의 윤석열 정부는 친일 앞잡이 정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그것이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합의해 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래야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제의 강제 침략 강탈의 역사를 감추는 일본 정부에게 협력하는 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이번에 사도광산의 강제 노동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 건너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노동에 강제 징역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까지도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여기는 기대는 안 합니다만 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역사 현장. 그 일본 놈들이 말이죠. 외놈들이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탕강에다가 밀어넣던 그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의 정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광산의 강제 노동 문제는 1519명 명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1519명의 우리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당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조선총도부가 1940년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신원조사해서 바로 탕강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 사도라는 건 하나의 섬 아닙니까? 일본의 섬인데 제주도보다는 반정, 2분의 1밖에 안 되는 섬입니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유배주로 많이 갔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탕강이 있으니까 선택이 어지도 없이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미쓰부시죠? 우리 미쓰비시 잘 기억하시죠? 이 미쓰비시놈들이 조선충독부에게 뭘 했는지 둘이서 결탁해 왔고 우리의 젊은 노동자들을 젊은 청년들을 끌고 와서 탕강에다 집어넣고 강제 노동시키고 그리고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45년 후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폐망했을 때 그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은 일본 국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안 줬느냐? 여러분 구남도라는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돈을 지네들이 다 무슨 예금 적금에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축보험에 가입시켰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지네들이 쏙 딱 먹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불안당들과 이러한 진짜 파시즘의 전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눈뜨고 없을 정도로 구탈당했고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탈출 러시가 있었지만 붙잡히면 또 죽음을 당하고 또 가장 위험한 갱도 작업은 우리 조선인들이 도맡아 했던 걸로 이미 조사가 끝난 사업입니다. 돈도 다 띄워먹고 지네들이 처먹고 이런 데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윤석열 정부는 동의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 유네스코 등재에 편입하는 것을 놔둔 겁니다. 원래 유네스코 등재 때 해당 정부가 상대방이 피해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등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강산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해갔다고 결정한 것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기시다 정부가 조선 노동자들의 강제 연행과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당한 게 아니라는 각위,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2021년도면 언제입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해준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다. 뻔하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습니다만 더욱더 분노하고 이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숙 얘기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숙,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범법자로 국회 민주당의 과방위원들이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카드.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역대급 장관급호자인데 무단결공, 대전 MBC 사장하기 전에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업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해외여행 간 것이다. 그 근거로써 이준숙의 차량을 몰던 기사가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아예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전 MBC 쪽에서 제벌 받았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했다. 무단결근하고. 이런 사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가장 우리의 분노를 삼는 것도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법인카드가 법인카드는 뭡니까? 회사에서도 법인카드가 있고요. 법인에서는 조그만해서도 법인카드가 있고 그 법인카드는 그 회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숙이라는 사람은 빵통위원장이라고 해요. 뭡니까? 대전과 서울에 있는 빵집에 가서 얼마를 긁었다고요? 96만 원인가를 긁었습니다. 한꺼번에. 그건 뭡니까? 긁어놓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가서 빵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통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도가 220만 원인 법인카드를 월 평균 420만 원을 써댔습니다. 그러면 더 썼으면요.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이것도 분식회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영리한 사례입니다. 증빙 자료를 달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영수처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건 횡령이죠. 횡령. 배임. 횡령죄입니다. 골프장, 5성급 호텔, 백화점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누구 카드로요? 대전 MBC 법인카드로요. 노래방. 대단합니다. 노래방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슈퍼마켓에서도 20만 원어치의 법인카드를 썼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장관급으로 아치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6년 동안에 5,900만 원을 호텔에 썼고요. 주말에 340일 건 또 서울에 있는 63빌딩 고급시장에서 141건 7,497만 원을 써댔습니다. 백화점 또 추석 직전에 또 500만 원. 설 직전에 1천만 원. 뭘 한 거에 선물. 자기가 써댔겠죠. 또 새롭게 우리 네티즌들이 밝힌 사실. 종로에 있는 설인동 주유소 한꺼번에 200만 원을 썼댑니다. 이거 끊어놓고 갈 때마다 기립는 거예요. 주유 상품권을 파는 곳이라고 그래요. SK. 하여튼 지못됩니다. 뭐 막말이라든가 친일 구구적 역사와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나오고.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인가 자발적인가라고 국회에서 물으니까. 이게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자기의 할머니가 자기의 증저 할머니가 끌려가서 그 처참한 꼴을 당했는데 이게 논쟁거리입니까? 이준석의 집안은 친일파 집안입니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개별적인 사안에 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을 장관급 오직 MBC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이 더욱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기 정권의 명언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역대급 장관. 역대급 사퇴 버티기. 이럴 얘기해라. 나는 사퇴 안 한다. 우리 성교안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게 해서 나를 임명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버틸 것이다. 이 뻔뻔, 뻔뻔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이 국회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할 수밖에 없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수장인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필리버스턴과 뭔가를 해댑니다. 그러면서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게 통과되면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결 들어오면 또 거부하고, 아주 이게 상식이 됐어요.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민생이라든가 나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킨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게 과합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여행에 여행을 받았어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고 역할을 받았어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고 역할을 받았어요.